아우, 이게 또 날씨가... 불쏘있어, 할쏘어졌어... 감독님들... 아! 어머! 아니, 부소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저 지금 옷 갈아입지 않습니까? 아니, 옷을 왜 간부용고실에서 갈아입으세요? 아니, 그럼 제가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남자들은 여근도처럼 휴게실도 없는데... 아... 눈 배렸네... 아... 진짜... 속도 안 좋아... 아... 소장님, 그렇다면 이 눈에 좋은 차바이오 닥터 프로그램 루테인 아스타네틴이랑 이 장에 좋은 엠브로 프로바이스틱, 이거 드세요! 눈에 좋은 루테인 1일 섭취량 최대 함유로 하나로 끝! 강력한 항산화 연료인 아스타잔틴 함유 이름만 되면 아는 차병원 의료진이 직접 개발 건강하게, 날씬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엠브로 프로바이오틱스! 믿을 수 있는 한국 약후루트가 100% 직접 제조한 3종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좋은 건 비쌀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만 차바이오 75% 엠브로 50%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하하하하하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최근 음주운전하고 전역하는 중사가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캡틴 김상호 때문에 전역한다고 떳떳하게 말했다 이거 뭔지 아니냐고 개새끼 가면 내팽기를 내? 내팽기를 내? 새새끼가 진짜 리얼이라고? 그럼 그 새끼 잘못이 왜 나한테 그래 음주운전한 놈이 잘못이 왜 나한테 그래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비효부대 군과 합창 대회라고 국군의 날을 앞두고 쓸데없는 짓 한다 특전사 대원들 데리고 위장크림 바르고 막 김정은 얼굴 주먹지르기 해가지고 찍고 위장크림 바르고 노래 부르고 이런거에 진심인 특전삼려단장님과 참모님들에 대해서 아휴 진짜 독하다 독해 하면서 너희들 지금 태권도 한다고 애들 전투훈련 막 특전사 기본훈련도 못보내고 특수훈련도 못보내고 특전사 모든 훈련 다 뒤로 밀어가지고 저렇게 재롱잔치 보면 좋냐 하면서 웃고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제가 화가 났는데요 아무튼 특전사가 이렇게 해서 특전삼려단이 결국 국군의 날 태권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이왕 벌어진 일 그래 이제는 뭐 이해한다 근데 지금까지 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특전사에서 2천원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제 훈련하느라고 특전사가 이제 기본 특수성 교육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도 안 보내고 아무튼 뭐 공수도 안 보내고 세척조도 안 보내고 아주 뭐 개판으로 훈련 안 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국군의 날 태권도도 열심히 했어 오케이 끝났잖아 끝났잖아 특전사가 거의 뭐 5월달 4월달부터 훈련을 못갔단 말이야 그냥 공수부대야 3여단은 특전사가 아니야 공수부대야 왜 공수막 공수막은 있으니까 공수 말고 제대로 훈련 받은 게 없단 말이야 하사들이나 지금 막 들어온 소위 중이들이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고 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전사에서 이제 뭐 중이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특전사에서 그 중이도 특수정 교육도 못 받고 와가지고 그리고 중이 중이 때까지 계속 행정 업무 시달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업무 때문에 미치겠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지금 그것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특전사에 왔으면 특전사에 맞게 훈련을 보내주고 특전사 임무수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입맛에 맞게 우리 대통령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까지 국군의 날 태권도 한 사람들 진급한 걸 봤으니까 자꾸 이런 쪽에만 매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하지 않고 특전사가 특수정교육 훈련하지 않고 전수훈련 보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태권도에만 보내는 행사만 준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거의 2년 내내 시즌만 되면 욕을 띄게 했습니다 뒤지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특수정기본교육의 특별반이 조성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원래 특수정교육은 6주에서 5주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하사들이나 소이들 중이들이 특전사에 처음 오면 공수교육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전사 교육이라고 해서 특수정교육이라고 해서 원래 UDT가 UDT 교육을 받아야 UDT 배지를 받잖아 뭐 이것도 특전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특전사도 개선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잠깐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UDT는 여러분들 UDT 패치가 있잖아요 UDT 패치 이외에 다른 패치 다른 거 보셨어요? UDT는? 없어! UDT는 딱 하나 UDT 패치 UDT는 UDT 전투복 있죠 그거 UDT만 입어요 UDT 안에서 복무하는 행정장교나 인사장교들 중에서 일반 해군 함정장교들도 있거든요 행정장교들 걔는 일반 전투복 입어요 UDT만 UDT 전투복을 입어요 UDT만 UDT 전투모를 써요 UDT만 UDT만 근데 특전사는 특전사에 근무하는 모두가 특전복을 입어요 그리고 모두가 검은 배달을 써요 그러니까 재정병과든 수송병과든 그냥 지가 꼴 내는 대로 야 오늘 낙하산 타도 되냐? 예 오케이? 낙하산 무슨 지 버스 타듯이 버스카드 찍듯이 그냥 목사님이 별공수구만 그래 목사님이 별공수 법사님이 공수 그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수를 많이 뛰어 대한민국의 항공자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사관생도들도 안 뛰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재정장교들도 돈 나눠주는 놈들이 공수를 몇 번씩 뛰고 사령부에 그만 언제 공수 뛰나 공수 뛰어가지고 내 별공수 따라야지 나 여기 월계 달아야지 뭐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특전사 스스로도 특전복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적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특전복을 입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대한민국 특전사가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특전사 하사들이 임관할 때 미 특전사 원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 와우 스페셜 포스 오마이 굿 코리아 스페셜 포스 야 쟤네들 오늘 특전사 교육 수료한 거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미군이 오 노 쟤네들 하사 임관한 거야 아니 특전사령부에서 하사가 임관을 해? 와따 훅?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군들의 입장에서는 스페셜 교육을 받아서 드디어 스페셜 패치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열광하는구나 왜냐면 특수전학교에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왔는데 갑자기 쟤네들 그냥 하사 임관한 거야 그럼 쟤네들 그냥 공수 뛴 보병이네? 예스 맞잖아 반박해봐 이 새끼들아 야 특전사 하사 니들 특전교육대회에서 하사로 임관하는 거 그냥 공수 뛴 보병이잖아 맞아 아니야 인정해 안 해 공수 뛰고 밧줄 타는 보병 맞잖아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나마 이제 특수전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특전사로서 특전팀 대원으로서 특전 전수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요원을 만드는 것이 특수전 교육이거든요 근데 특수전 교육을 특별반을 만들었다고 이게 뭐야 3주 교육과 야 애들이 밀려있잖아 야 작년에 구공수여단도 쿠쿠르날 태권도 한다고 밀려있어 이번에도 또 저기 뭐야 삼공수여단 태권도 한다고 애들 밀려있어 특수전 스페셜 특별교육 특수전교육 특수전교육 안 받은 애들도 있고 특수전교육 안 받은 애가 평가장교하고 있잖아 공수 뛴 보병이 평가장교로 왔는데 특수전교육을 안 받았어 어? 씨 특수전 특별교육 해가지고 그냥 개판이 개판이야 개판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면 개판이잖아 자 아무튼 거의 뭐 해군수변교육 이게 뭐냐고 그러면 도대체 봐봐 이게 그러니까 윗분들이 야 특수전교육 야전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특수전교육은 특전사로서 기본적인 소형을 할 수 있는 특수전교육을 가리키는 자부심이 있는 교관들도 있고 이거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윗분들은 야 야 야 그 여당 가서 전수훈련 하면서 배우면 되지 아 이 새끼들 되게 가오잡네 그렇게 대단한 거야? 어? 진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전사의 이 태권도 영향이 이렇게 특수전교육 특별반을 조성할 정도로 개판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순차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이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또 스쿠바 교육도 가고 각 팀별로 임무가 있으니까 어떤 팀은 고공을 가고 어떤 팀은 해척조를 가고 어떤 팀은 또 무슨 교육을 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선수단조로 돌아가면서 전수훈련도 하고 해상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무슨 코로나 시절도 아니고 훈련을 왜 스스로 군대가 안 하냐고 태권도만 매진한 결과가 이렇게 특별반을 조성하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 장군이요 나 특전여단장이요 이게 진짜 씨 그런데 3여단에서 야 12월 체육대회 해야지 10월 달까지 태권도 한다고 뒤지게 하고 태권도 끝나고 또 전투유문 준다고 또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전투유문하고 휴가가고 야 체육대회 하자 야 이씨 야 지금까지 어 됐어 야 비오 궁합합창경연대회 하고 태권도 경연대회 하고 그 지랄 10명 떨고 태권도 끝나고 10월 달에 야 이제 훈련 좀 하자 야 이제 좀 애들 교육 좀 보내자 했더니만 야 12월 체육대회 하자 야 올림픽은 동기가 제맛이지 야 체육대회 원래 두 번 하는 거잖아 추운 게 추운 게 12월 체육대회 지금 부대에서 아 지금 훈련했대 저 훈련 야 야 야 어차피 니들이 나라 지키냐 체육대회 해 준비해 뒷골 땡기죠 야 10월 달 이제 끝나서 교육도 좀 보내고 이제 밀리는 훈련도 좀 하고 좀 밀린 과업들 해야 되는데 뭐 체육대회 또 체육대회 하면 대대장님 또 가만히 있겠어 예 단결 야 체육대회는 전쟁이야 전쟁 알았나 예 단결 야 지금부터 체육대회 연습을 준비한다 야 체육대회도 대충 하겠어 특전사가 대충 하겠냐고 야 김하사 너 축구 잘하지 얘 야 너 교육 좀 미루면 안 되냐 너 꼭 그때 교육을 가야겠냐 체육대회 끝나고 가 너 축구 잘하잖아 야 체육대회 축구 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 쟤 이씨 아니 좀 생각을 해라 부대가 지금 부대 운영이 이렇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12월에 체육대회 지금 다들 사람들이 야 체육대회도 한다고 야 우리는 그냥 유흥이네 유흥삼여단이야 노는 건 최고야 노는 게 제일 좋아 피오 부대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군과 합창대회 태권도 경연대회 유흥부대다 부대 위치도 좋고 하는 게 없잖아 거의 뭐 태권도장 아니야 이 정도면은 태권도장 맨날 태권도 안하고 딴 거 하잖아 태권도가 태권도 열심히 합니까 피구도 하고 애들도 있고 놀러도 다니고 거의 뭐 종합 육아 센터 아닙니까 거의 뭐 유흥삼여단이다 도대체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한 머릿속에 DNA가 있는가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우리 여단 참모부 쪽에서는 유튜브 더워라 사회 부적응자 군대 적응 못하는 놈들이 보고 그거 제보하는 거 아니야 나의 지위는 문제가 없어 유튜브 보고 제보하는 놈들 다 군의 부적응자들 군의 불만 많은 놈들이나 보는 나는 지위에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여단은 보십시오 간부들 식단입니다 아유 씨 자 간부들 유타급식으로 먹는 밥이에요 여단장님 이 밥을 드시나요 혹시 여단장님은 여단장님 이 밥 안 먹죠 여단장님 이거 밥 안 먹지 여단장님 딴 데서 밥 먹지 이렇게 여단장님 먹을 리가 없는데 삼여단 간부들 밥을 몇 번이나 문제가 있다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아침밥도 안 나오고 저녁밥찬은 맨날 반차 돌려쓰게 합니다 특전사 간부들 전 밥이에요 여단장님 좀 보세요 아니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이건 뭔데 이게 삼여단 간부 식당 밥이라니까 위탁급식 밥이에요 이게 1200원 아니에요 이거 4, 5000원씩 해요 이거 이게 위탁급식이라니까요 간부들만 먹는 걸 병사들은 이거 안 먹어요 병사들은 병사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어요 간부들이 병사 식당 밥을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심지어 옆에 있는 특전사 사령부도 사령부 간부 식당이 있어요 사령부 간부 식당 밥을 보면서 간부들이 부러워한다니까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삼여단 간부들이 특전사 간부들 보고 침을 흘려 아 맛있는 거 먹네 아 부럽다 우리 삼여단은 이거 먹는데 강제로 편성돼서 점심 안 먹은다고 신청 인연도 적다고 점심은 강제로 먹으라고 장난하십니까 지금 아니 같은 울타리에 있는 특전사 사령부 간부들은 맛있는 밥 먹고 삼여단은 뭐 맨날 북객은 특식이야 오늘 뭐 팝 오늘 뭐 좀 있으면 북한으로 넘어갑니까 삼여단이 친구들 아무튼 개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해야죠 언제까지 저런 밥 먹을 겁니까 육대전에 한번 띄워드려요 저런 거 언론에 제보 해줘 꼭 언론에 나와야 돼 캡틴 김성호 말고 이런 유사 언론 유튜브 말고 꼭 그래야 바뀌겠어요 꼭 그렇게 욕을 먹고 해야 바뀌겠어요 해드려요 진짜 아까도 조선일보 피디랑 연락했는데 아 제가 기자들 번호가 없어서 안 하는 거 같습니까 아니 미리미리 좀 손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오늘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초장 주관으로 여당급 인사실무자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 작전사 동원동전사 수방사 등 여당급 이상 실무자들이 모여서 부사관 장기 보직에 대해서 주거요건을 보장한 가운데 필수보직이 끝났다고 사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이 전투프로가 되도록 넓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으며 한 가지 보직에서 몇 년간 있던 사례를 제시하고 부대로 전입하는 간보들만 보직심의라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 장기 보직자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서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사 때 분대장 저격반 포반장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중상사 때 참모부소대장 행정부원사 때는 주임원사 등 전투에 있어서 프로가 되고 후배들을 이끄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아무튼 지휘관의 욕심으로 한 참모 직위에 유능하다 그래서 그 인원을 장기 보직하면 안 된다 부사관 보직이 여당 행정담당 여당 인사행정담당관의 일만은 아니니 주임원사 인사과장 인사장교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더 말만 안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죠? 선 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부사관이 지휘관의 욕심으로 장기 보직되지 않도록 인사실무자들이 지휘관에게 땡땡 간부는 필수보직을 다 채워서 이제 중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땡땡 간부는 몇 년간 후방에 있었으니 이제 GOP를 올려보내야 됩니다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취지는 좋죠 근데 인사실무자만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모아서 얘기해야지 아니 인사담당은 기껏해야 개급상사 뭐 인사실무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대대장이 야 니가 뭔데? 여단장이 야 건방져? 니가 뭔데 보직을 하라 말아야? 보직을 찢어버릴까봐 이놈! 아니 아무리 아무리 참모들한테 교육을 하면 뭐하냐 지휘관한테 교육을 해요 참모들이 아이고 지휘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요 어허 이놈! 감히 니가 어디 부사관 보직을 함부로 얘기하느냐 이런! 보직을 찢어버릴 그럼 어떻게 해 아무튼 인사실무자가 잘 설명해줘서 지휘관과 잘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지휘관이 그래도 계속 보직하겠다고 하면 결심하고 하면 결정해야죠 인사실무자가 지휘관의 결심과 결정을 꺾을 수 있는가 인사실무자들에게 그럴 권한은 좋냐 부대별 예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균 뚝딱하면 만들어주냐 그래도 육군인사 최상위자인 인사사령부가 문제를 식별했으면 규정을 고쳐서 생각을 안하고 예하부대에게 실무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인력 획득이 도대체 무슨 얘기했는지 이해도 안가 안되는 주제와 벗어난 그냥 화만 내는 이야기였다 부사관 진급에 인력 획득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인력 획득의 중요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래가지고 부사관들 데리고 오면 진급시켜준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병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간부와 병사가 역전하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서 육군 인사에 있어서 최상위인 부대인 인사사령부가 저런 실태도 모르는 말을 하나 싶었다 그러면서 더붙인 말이 우리가 돈과 복지를 따져서 군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잘 찾아보면 돈과 복지를 떠나서 간부를 한 인원이 있을 거다 라고 인사사령부에서 줄 수 있는 게 군수라이팅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정신전력 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바로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줄 수 있는 게 정신전력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군수라이팅 밖에 없다 이제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진기는 뭐야 갑자기 내 친구인 줄 알았네 그래도 돈과 복지를 따져서 군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찾아보면은 돈과 복지를 떠나서 간부를 한 인원들이 있을 거다 아무튼 줄 수 있는 게 군수라이팅 밖에 없는 우리 K군대 정말 돈과 복지를 떠나서 할 인원들이 있을 거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잘 찾아보면 돈과 복지를 떠나서 그것도 모르고 간부를 할 멍청한 놈들이 있을 거다 노예찾기 프로젝트 야 봐봐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면 돼 인사사령부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녀에게 너 직업을 갖는데 중요한 게 뭐야 돈과 복지를 떠나서 나는 주유소 알바생을 할 거야 왜? 난 그게 좋으니까 죄송한데 비하 발언은 아닌데 너 그럼 그걸 왜 해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뭔가 제가 왜 간부를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부를 원한 사람에게 간부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 되잖아 설득 근데 설득을 안 하고? 야 누군가는 있을 거야 이거 기도매타 아닙니까? 누군가는 있을 거야 자기 자녀가 만약에 어떠한 일을 하는데 너 그거 왜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고 싶대 그러면 좋은 직장이면 문제가 아닌데 좋은 직장이 아니야 그리고 돈과 복지가 없어 돈과 복지가 미약해 그리고 멀리 살고 떨어져 지내고 24채 당첨금을 쓰고 너무 힘들어 신체적으로도 돈과 복지를 못 따라가 아까 누가 얘기하네 기름을 넣지 않았지만 갈 수 있는 차를 내가 만들 거야 전기 충전은 안 했지만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차에 기름은 없지만 갈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개소리인 거지 어떻게 가냐고 누가 오냐고 아무튼 결론은 뭐야 인사사령부 실무자들도 답이 없다라는 거야 답이 없다 나도 몰랑 아몰랑 아몰랑 하고 그냥 야 누군가 있겠지 아이씨 열심히 좀 해 아이씨 얘 아무도 지원 안 아이씨 변명하지 말고 야 돈하고 복지 없어도 누군가 오겠지 그걸 찾으라고 일단 승질부터 내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새끼들 알아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 돈과 복지가 아이씨 누가 언제 돈과 복지 따지고 군대 왔어 누군가 있겠지 찾아봐 혹시 지원할 사람 지원할 사람 부사관 돈과 복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묻지 말고 지원할 거야 봉급 얼마입니까 묻지 말고 돈과 복지 따지네 병사한테 지원할 거 안 할 거야 돈하고 복지 따지냐 너 지원하지마 웃긴 놈이네 감히 군인을 지원하는데 돈과 복지를 따져 웃긴 놈이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과 복지 따지지 말라고 이씨 인사사랑보셔도 그런 애를 데리고 오지 말라겠어 따질 거 안 따질 거야 안 따지겠습니다 그래? 일로와 지능이 부족한 애들 찾는 것도 아니고 이씨 뭐지 뭐 야 찾아봐 찾아보면 지능이 부족한 애들 있을 거야 찾아봐 찾아보면은 월급 계산 못하는 수학 못하는 애들 있을 거야 찾아봐 찾아보면은 바보 같은 애들 있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면 똑같은 거지 crypt하지 ullah Liz 처치 마치 melee MORGAN